안녕하세요. 오늘 정동과 현주와 정동하는 오심의 오시 전주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. 전주인 성경교회 모교의 오실도 특별히 환영합니다. 모든 곳에서 오실 때 일지나 오시리라 많이 편하실 텐데요. 성경교 시간에 임자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세입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 환영의 기쁨과 충만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기에 또한 환영합니다.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부도하지만 함께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게 된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재 하시고요. 또 마음을 나누시고요. 또 오늘 부처에 의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? 드디어 미디에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